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전남 보성군이 서울시 강북구 자매결연 청소년 교류 캠프를 석류했습니다. 이번 청소년 교류 캠프는 청소년 간 정보 교환과 지역 문화 이해장을 마련하고 지역 교류 이해와 체험으로 청소년의 사회성을 도모하고자 기획됐습니다. 실입 강북청소년센터를 이용 중인 서울 강북구 청소년 14명과 보성군 청소년 15명이 참여해 보성군 일원 및 순천 일대를 탐방하고 특산물 체험과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청소년들이 상호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